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가량 나오는 주택연금이 노후자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투자수단이 아닌 보금자리로 생각한다면 주택연금은 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가입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시작 이후 집값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르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 4억 원을 받았다면 1억 원이 손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1억 원은 자녀가 집을 상속받아 처분하면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거나 연금을 집값보다 많이 받았더라도 자녀에게 그 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 때 신청을 하면 그만큼 적은 연금을 받으니까 자녀들한테 돌아가는 게 많은 거고 비쌀 때 가입하면 그만큼 내가 쓴 게 많으니까 자녀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은 거고 취재를 종합하면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손해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도 않고 재산세 할인 혜택도 있는 만큼 노후자금이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